네가 영주가 화분 던지는 걸 봤다던데? 네가 정영주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. 강서영. 무슨 일 있어? 안색 안 좋은데. 진짜 괜찮은 거 맞아? 저번에도 말한 거 같은데. 이제 신경 꺼도 되잖아. 계약도 끝났고. 아님. 원래 오지랖이 넓었나? 색 안 좋은데. 진짜 괜찮은 거 맞아? 우리 사귄다고. 뭐하냐? 뭐하긴 해? 버스 정해져서 버스 기다리지. 나, 너네 보육원 가거든. 혹시 불 떠나면 안 가도 돼? 굳이 너라고 불편할 건 없지?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. 어? 어떻게 알았어? 그쵸. 동아리실에서 개인적으로 뭐 좀 작업해도 돼요? 우리 서영이 남친인데. 아저씨. 둘이 둘이 셋이 둘이 셋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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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부터erver 줄 수 없어. 말을 안 해도 될 거 같아. 우리 서영이 남친 Fury야. 우리 서영이 남친else이 셋이 셋이 너부터 할머니를 같이 구하기. 고마워. 아저씨 어? 규련이 좋아해요? 뭐 줄까? 말하는 것만 까칠하지? 아직도 딱 애기예요 의외다 어 이거 왔어 이거 왔어 뭐야? 색깔 그냥 만들어 봤어 일단은 좋다 막 그래도 여기 와서 오랜만에 뵈라고 했다 나 은근히 너랑 다리는 게 재밌었거든 태어나서 간단한 말 처음 들어보는데 로봇 같은 말투랑 표정이 이제 왜 웃기냐고